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22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밥준 수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그 교수님에게 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교수님은 문 앞에서 어떤 학생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른 앞을 함부로 지나가지 않는 우리의 관습이 있어서 우물쭈물하며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은 언제 지나가? 교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다 We don't not pass before old man 나는 어른 앞을 함부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려고 서툰 영어 실력으로 말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꼴꼴 웃으며 말했다 넌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구나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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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라틴바 교수님은 나를 만날 때면 그 농담을 했다 그때 일을 계기로 교수님과 나는 더 가까워지게 됐다 나는 그 교수님께 회계학뿐 아니라 삶의 중요한 철학들도 배웠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너희들이 번 돈이 아무리 적어도 반만 쓰고 반을 저축해라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한다 오늘 실천하면 은퇴 후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원달러 교수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한 말을 지켰고 이제 은퇴를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로 교수일을 하고 있다 그분은 밥 존스티 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수였다 1년에 한 달러만 받고 가르치는 분이었다 당시 미국 교육법 때문에 한 푼도 받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기에 1달러만 받고 가르친 것이다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지금부터 실천해라 그분의 말이 내게 깊은 교훈이 되어 나도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힘들게 결혼을 해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무사히 키울 수 있었던 일도 그렇고 지금 횃불신학대학 신학교 대학원에서 부총장이라는 직책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정말로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이 되면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도와드렸다 그 농장은 내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양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워낙 규모가 커서 늘 일손이 달렸다 양부모님은 일부러 이곳까지 와서 일을 해줘 고맙다며 기뻐하셨고 나 역시 여름방학 기간에 그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러나 시기가 맞지 않았던 방학 기간 동안에는 여러가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미국 테네시주 네시빌시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웹스터 사전을 파는 일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방학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몰려온 대학생들이 3천여 명은 됐다 회사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하는지에 대한 일들과 같은 세일즈 기술을 일일이 훈련을 시켰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들은 각 지역 해당 구역을 배정받았다 자신이 배정받은 곳에서만 사전을 팔아야 했다 학생들은 배정받은 지역에 거처할 집을 구하고 집에서 가져온 차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으러 다녔다 내가 묵는 집은 할머니 혼자서 사는 집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다른 친구 둘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 다른 친구들은 아침을 먹은 뒤에 차를 끌고 책을 팔러 나갔지만 나는 도보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한 동네라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처음에 나는 의욕만 앞서서 견본 사전을 짊어지고 걸어서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몇 시간을 걸어도 사람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간신히 헌 자전거 하나를 구했다 차를 모을 형편은 안 됐고 걷는 것보다는 낫다 오른쪽 페달에 발대는 곳이 없는 헌 자전거였다 하지만 불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름 내내 집집마다 다니며 주문을 받고는 마지막에 두 주 동안은 배달을 했는데 나는 자전거 뒤에 사전을 내 키보다 높게 싣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하이웨이를 지나다녔다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이라 경찰에게 걸릴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지나다녔 수가 있었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내 키보다 더 높게 사전을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고 흔들흔들 달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결국 누군가가 그 모습을 찍어 동네 신문에 제보를 했다 바이스클 딜리버리라는 기사 제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사전을 운반하는 우스꽝스러운 내 모습이 이름과 함께 실렸다 그런데 그 덕분이었는지 그 해 나는 그 회사에서 가장 사전을 많이 판 우스 사원이 되었고 표창장도 받게 됐다 세상에 모든 일이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사건이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22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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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